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창조주께서 인생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찾는 귀한 분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마다 일일이 궁금한 것 필요한 것 다 깨우쳐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행복 그 영생의 소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을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집회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능력의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첫 말씀 앞으로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말씀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이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그런 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께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을 갖고 또 우리 각자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주신 단 하나의 책이 성경이고 실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스스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갈 수 없고 또 과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돼 있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다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된 만물 속에는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고 정말 그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볼 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핑계치 못할 진이라 누구나 이것이 결코 우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몸만 봐도 이것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눈 위에 눈썹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묘한 위치에 아주 가장 좋은 위치에 눈썹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나 땀방울이 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흐르게요 그리고 이 눈썹 위에 이 눈썹 뼈가 좀 튀어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이 딱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속눈썹도 있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딱 방어해 주고요 이 구조만 봐도 신기합니다 이게 이 어금니는 음식을 잘게 계속 씹을 때 그리고 이 송곳니는 찢을 때 그렇죠 다 오묘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만 봐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설계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비밀 인체의 비밀 같은 것이 밝혀지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의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DNA인데 쉽게 얘기해서 인체 설계도가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세포 속에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정보를 딱 빼서 보면요 그 정보에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내 눈은 검은색, 파란색, 머리는 하얀색, 검은색, 노란색 얼굴 모양은 어떻게끔 다 이미 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란성 쌍둥이 아시죠 이란성 쌍둥이 같이 태어나는데 얼굴도 성별도 똑같은 쌍둥이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이란성 맞죠?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인가요? 일란성인가요? 제가 갑자기 일란성 쌍둥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DNA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어떨까요? 동일인 물로 나옵니다 동일인 물로 왜냐하면 부모한테 똑같은 정보를 받은 거예요 원래 하나의 세포였다가 나눠지면서 똑같은 모습이 나온 거니까 정보가 똑같습니다 세포 하나 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책을 썼더니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오냐면요 천쪽짜리 책 수천 권의 내용이 세포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성인 세포 하나에 있는 몸에 있는 DNA의 정보를 책으로 써가지고요 이것을 책으로 쭉 만들면 그랜드 캐니언을 78번 채울 정도의 책이 나온답니다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완벽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이런 몸이 여러분 결코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랜드 캐니언 78번을 채울 정도의 정보가 사람 한 사람 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고 우상이 있지만 어떤 신이 이 세상 역사 전체를 미리 알려주는 신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이 기록된 그때부터 인류의 끝을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람의 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고작 살아봤자 백년 안쪽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런 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정말 끝까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즉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역사가 다 담겨있는 놀라운 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보면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강한 나라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각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민족이 어제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벨탑 이후에 모든 그때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언어와 종족이 나눠지게 되면서 각 나라로 이제 민족이 나눠지면서 전세계 흩어집니다 근데 그때 흩어지면서 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이 우주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안 없어지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해야 될 한 민족인 겁니다 창조주가 선택한 민족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역사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나의 모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셨거든요 성경도 주시고 하나님도 증거하시며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까지 그 민족을 통해서 세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증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 속에 인류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전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대의 이야기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놀랍게 장차 올 미래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책인 겁니다 인간의 가치 그리고 운명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인 거예요 나도 지금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경대로 내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 함주간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전부를 보여주시고 그 역사 속에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공의라는 것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시냐면 인류 역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참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배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 내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또 마지막 시대까지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중요한 목적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인입니다 나 요하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유일하신 절대자 여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실제 통치하시며 즉 전능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민족으로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오늘 잘 배워봐도요 오늘 시간만 잘 배워도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바벨탑 이후에 전세계가 흩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할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대 첫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한 민족을 만들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모체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느냐 바로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민족을 택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증명을 하셨는데 오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역사 실제 하나님이 그들 배후에서 일하셨던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사람이 믿는 만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에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이 우주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 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대표적인 그 장이 신명기 28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순종할 때에 받을 복과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하고 죄를 지으면서 고집할 때에 끝까지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할 때에 받을 화 즉 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실 복과 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요 내 너와 내 자손 내 자손이 영원히 볼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이상 존재하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뀌는데 그것이 복과 조주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놀랍게도 이 우주 마지막까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대로 그래서 놀랍게 언제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냐 우주 없어질 때까지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실제로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강하게 되었고 놀랍게 잠시 후에는요 러시아와 전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미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특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12장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난한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셔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미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7년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요셉으로 말미야마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기근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로 당시에 파라오가요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보고서 이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데 약 400년 430년간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너무나 이제 괴로우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선택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나올 때 홍해라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다를 갈라서 민족을 탈주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국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지구 위에서 실제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있었던 일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땅에 있을 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출애국기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람셋을 건축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집트 역사 속에도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했던 그런 역사적 증거들이 이런 벽화를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국에 그 애국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우상들 가짜 신들 그 신들 열 가지를 우상을 열 가지를 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출애국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가 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국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화인 줄 알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섬기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아 진짜 진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저분이 정말 창조주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이 이렇습니다 피재앙부태 가지고 장자 죽는 재앙까지 열 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는데요 실제 이것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징벌하시고 끄집어내는데 놀랍게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 고고학 발견을 통해서 이 당시에 파피루스 파파이러스 파피루스 즉 문서에도 정확히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그 최애굽 이야기 열 가지 재앙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고대 문서가 바로 아이피어 아이프어 파피루스입니다 이게 지금 네덜란드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파피루스인데요 이 아이피어 파파이러스 보면 실제로 성경과 내용이 정확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실제 있었던 일을 적은 건데 이것이 언제 기록된 것이냐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요 기원전 13세기 최애굽 재앙이 일어난 지 약 1세기 내 즉 최애굽 시기에 기록된 이 문서 속에 성경과 똑같은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위치가 발견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냐면 장전망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60만 명이니까 아이 여자 그리고 노인 합쳐서 약 200만 명이 나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200만 명 그런데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럴 장소가 진짜 있을까 어떻게 200만 명이 하루 만에 바다를 건너 실제 놀랍게 200만 명이 건넌 자리가 밝혀집니다 초액 14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비하이로 곧 앞 곧 바을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했습니다 비하이로시라는 곳에서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동풍을 불어서 물을 가르셨고 이 바다가요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세워져서 이 마른 땅이 돼가지고 200만 명이 하룻밤 만에 이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생생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추레굽한 경로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지금 현재 지명으로 누에이바가 바로 추레굽을 했던 장소인데 놀랍게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의 의미가 뭐냐면 모세가 가른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른 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지명이 지금도 있고 이곳에 가봤더니 실제로 200만 명이 실제로 앉아서 다같이 모여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 지역이 실제로 200만 명이요 같이 모여있을 수 있는 장소고 그리고 이곳을 가서 이쪽 바다 지형을 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모양인 겁니다 바다 지형인데 거의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너무 깊어서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걸어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평지입니다 평지 이 정도 이 정도 거리면요 실제 200만 명이 충분히 하루에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이곳의 모형이요 물을 조금만 이렇게 걷어내지 않습니까 걷어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만한 경사입니다 경사가 내려올 때 6도 정도 올라갈 때 7도 정도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건너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 지구상에 바단대 육지처럼 평평한 바다로 이렇게 평평하게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바다가 있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이런 지형을 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이쪽을 건너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누에이밤하고 아라비아 사이인데요 이 A지역과 B지역의 이 그 기울기 경사도를 보면요 A지역이 약 6도 B지역이 약 7.4도 그러니까 애도 건너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 누구든지 실제 이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가서 이제 수중 탐사를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요 출애국기 14장에 보면 마지막에 바로가 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막아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막았던 불기둥을 풀어주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을 덮어서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도 같이 죽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바닷가에 들어갔더니 이쪽 지역에 가니까 예전에 이집트 군대가 썼던 전차바퀴들이 마차바퀴들이 실제로 발견되는데 그 모양 그대로 산호에 둘러싸여서 산호가요 그 전차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실제 확인해보니까 정말 그 이집트 18대 19대 왕조에서 섰던 그 마차바퀴들 전차바퀴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Dr. Glenn Fritz who has a PhD in environmental geography conducted a massive study of the land and all the historical references about where the crossing happened 하지만 이는 한 명의 합격을 통해 Egypt's Noueba Beach Noueba Beach은 5km long and 3km wide 이루어진 enough room for the Israelite population to fit Here, they'd be trapped with the mountains on both sides the Red Sea in front of them and Pharaoh's army right behind them Amazingly, there is a path under the water from Egypt into Saudi Arabia The path is not too steep The Israelites could have easily walked across if the waters were parted Underwater research by Dr. Leonard Moeller showed strange shapes in the coral leading some to believe that the remains of Pharaoh's army are there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coral wrapped around the debris from Pharaoh's army and retained the shape of the objects after they dissolved When they brought a metal detector down to the coral anomalies the readings were consistent with circular patterns of metal resembling the parts of chariots 추레국의 이야기가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파라오, 즉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 미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놀랍게 그 당시의 왕이 물에 빠져 죽은 이기사체입니다 신기하게 136편 15절에 보면 바로가 같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 해서 그럼 이집트 왕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왕이 실제 있을까? 찾아본 겁니다 왜 이것이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냐면 이집트의 25 왕조 왕 중에 그 모든 왕이 전부 다 미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25구의 미라가 카이로 박물원에 다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찾아가보자 정말 물에 빠져 죽은 왕이 있느냐? 있습니다 19조 왕조 19번째 왕 메르네프타 이 메르네프타가 놀랍게 익사체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다에 빠져 죽은 그런 증거들이 이 미라의 몸에 아주 분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이집트에 가면 이런 피라믹이 있죠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목적이 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력과 통치할 때 그런 능력이 크기로 나타나는데 이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25개의 미라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19번째 왕 메르네프타는 익사체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미라들은요 색깔이 젓갈색입니다 그런데 얘만 흰색이에요 알고 보니까 소금에 완전히 절어있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 속에서 죽은 지 좀 시간이 된 상태에서 이걸 건져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몸이 많이 부패했고 이 소금에 의해서 이 피부가 완전히 소금에 절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 부분도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눈썹 같은 것이 빠져다 있습니다 눈썹이 빠졌고요 그리고 귀가 뭔가에 뜯어먹혀서 많이 손상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고 이게 익사체를 건져내서 미라로 급히 만든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 때 죽은 왕인 겁니다 실제로 독일의 역사책에 보면 이집트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출애굽 시대의 왕으로서 이 왕을 지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르네프타가 출애굽기의 당시에 파라오로 여겨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 메르네프타의 비문을 보면 비문 속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갔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 메르네프타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이 자신을 선택하신 여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애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 존재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신명기 4장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 애국에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통해서 만방에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복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저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가요 이 일반적인 백성들 이방인들이 받는 복과 저주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할 때 만약에 불순종하고 죄를 고집하면 이 모든 민족보다도 가장 심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샘플이니까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재능이 있다고 했고 숫자와 관계없이 전쟁하면 이기는 민족이고 역사가 미리 기록된 민족인데 가장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대로 복과 저주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고 그들과 중요한 언약을 맺는 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걸 고집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을 때 끝까지 고집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을 저주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하나님하고 맺는 언약입니다 창조주 인생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는 분 그 분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진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아주 신중하고도 아주 중요한 언약인 겁니다 그들 민족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에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주 강한 민족 능력있는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하셨거든요 또 이대로 하실 겁니다 하지만 15절부터는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이 받을 저주와 버리기록이 돼 있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이 이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몇 구절만 더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것도 현실이 됐고요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 개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게요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요 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 다 흩어버리겠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26절에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3절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는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53절 55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음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는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59절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4절 65절까지 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65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을 떨고 눈으로 세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마지막으로 46절 46절 신명기 28장 46절 이 모든 저주가 자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에게 영혼이 있어서 표적과 감계가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실제로 한 민족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이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순정할 때 말씀 대로 하셨고 기록된 대로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불순정하고 죄를 고집할 때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대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좀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계획이 무엇이었냐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속에는 창조주가 누군지 그리고 장차올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을 통해서 전세계에 전파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결국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의 심판과 이 보상과 축복이 이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완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그들이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섬길 때 그들은 전세계 머리가 되고 꼭대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들 범하지 말아야 될 그 죄들 하나님이 심판할 그 죄들을 그들이 범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세계에 제일 꼬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저주가 내려온다는 건데 놀랍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난한 땅 들어갈 때 그들이 거쳤던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에 보면 두 산이 있죠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바이산입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이 언약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거라는 것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을 거라는 것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경 신명기 28장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조금 범했을 때 8년 하나님의 벌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2년 다른 나라가 와서 압제하고 자유를 빼앗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23년 더 많이 죄 지으면 40년 이방인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 70년 이방인들 이방인들도 안 짓는 우상숭배 아주 끔찍한 우상숭배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가늠 이런 죄들 이방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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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한 죄들 지을 때 하나님이 70년간 그들을 아예 바벨로이안 나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정말로 그 나라에서 뽑아가지고요 다른 나라로 보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을 데려와서 다시 이제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근데 그들 역사 속에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결국 계속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우상숭배를 받아들였고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에 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구약 BC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서 복귀했지만 결국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계속 받고 있을 때에 로마 시대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했던 사무엘로 인해서 이후로 모든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끝까지 보면 모세부터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만 320개입니다 생애에 관해서만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까지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가 놀랍게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조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배척한 죄였던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운 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시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압제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까지 그때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실 것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생의 자체가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실 것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사역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크리스토인 겁니다 그분이 태어날 것도 미가수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영혼속에 계신 이 우주만문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곳이 베들레임이다 하셨고 실제 예수님께서 베들레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모든 문등병 앞이 안보이는 눈이 먼 사람 또 죽은지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심지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능력으로 그것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놀랍게 놀랍게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중엔 결국은요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빌라도라는 당시에 총독에게 데려가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을 이스라엘이 먼저 그것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죄에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고부해버립니다 민족적으로 그로 그로 말미야마 그들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벌이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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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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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비겁쟁이였습니다 밀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예수 죽인 피값을 못 받겠으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확답을 합니다 좋소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고부했습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과 언역을 언역을 맺은 백성이고 말씀을 맡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당시에도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야를 배척했을까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첫 번째 완악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고집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닫고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알아보고자 하면 누구든지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악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또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혼의 문제인데 잠시 후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잠시 후에 오는 건데 영혼이 진짜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영혼한 세계가 있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죽어서 어디 갈 것이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냐 영혼은 지옥에 갈 것이냐 형벌의 장소에 갈 것이냐 이것이 인생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영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적을 볼 때는 쫓아가고 그리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말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혼은 하나님 말씀만 먹을 수 있어요 영혼의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보이는 것에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욕심은 염려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마치 같이 봤던 그 요한복음 8장에 그들이 그 안타까운 상태가 뭐냐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신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볼 때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건데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제림하시는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같이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림하시는 예수님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부터 사무엘부터 모든 사람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조주가 임할 것이다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초소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조주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려 2000년 거의 2000년간 그 조주가 그들 민족에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시느냐 여호와의 증거를 증거하시느냐 말씀대로 조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 28장 53절에 보면 내가 대적에게 애워 쌓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맹렬히 차서 곤란케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내게 주신 내 자녀 곧 내 몸에 소세한 고기를 먹을 것이야 하나님이 보호막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 민족을 보호하던 걸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보호 안 하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나올 때 악해지거든요 환경이 변하면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들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못 받을 때 아주 비참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먹을 것이라 그랬고 재앙이 그 위에 내려오고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놀랍게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망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놀랍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이 점령되는데 예루살렘 포위작전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 포위작전에 의해서 약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놀랍게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토성을 예수님 말씀 토성을 딱 쌌거든요 실제로 로마의 황제였던 이 타이트스 타이트스가요 황제되기 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고 합략시킵니다 성경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망합니다 AD 70년에 그죠 신명기 28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9장 그 내용 그대로 AD 70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려오는 겁니다 놀랍게 AD 70년에 타이트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110만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냐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타이트스가 그 정복을 기념해서 만든 개선문이 있는데 이것이 타이트스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 내벽을 보면 놀랍게 그들이 성전을 함락하고 부시고 성전 기물을 가져오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요 재앙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2000년간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될 때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레이기 26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받을 벌 내용이 딱 기록이 돼 있는데 자녀의 고기를 먹고 성과 성소가 획파되며 땅이 황모하게 되고 전세계에 분산되고 가는 곳마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크고 오래고 중할 것이라 2000년간 이거 사람이 내리시는 벌이 아니에요 요셉포스 전생사에 보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이야기를 그의 전쟁사 속에 기록해놨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에 보면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말 돌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고 자녀를 잡아먹는 그 일까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된 겁니다 성경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63절 말씀처럼 이 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없는 땅에서 뽑힐 것이오 죄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거를 말씀하시고 성취하실 거면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레이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내가 I will 내가 창조주께서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모하며 너희의 성업이 황피하리라 AD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엄 황제가 집권할 당시에 어떠한 법을 만드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 지역에 만약 유대인이 살면 보고든 죽여도 벌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135년에 그리고 성경 예언대로요 그 땅에 살던 모든 유대인이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성경 그대로 내가 내가 너희를 열방중에 헛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정말 두려워했어야 되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의 바로 유대인의 심판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계속 심판을 받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 다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추방되고 여기서도 추방되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지 전세계가 흩어졌는지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돌아오는 유대인들 살아있는 유대인들 그 숫자를 표시한 건데 유럽 안 흩어진 곳이 없고요 미국 전역의 유대인들 꽉 차 있고요 남미 전 나라의 유대인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민족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땅이 황무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너의 땅이 황무하며 너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모래를 쏟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비대신에 실제로 유대인이 쫓겨난 다음에 사우디 쪽에서 강한 열풍이 사막 바람이 방향을 틀어서 실제 이스라엘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쫓겨난 이후에 순식간에 이스라엘 쪽이 다 불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신다는 대로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죽는다고 했죠 유대인의 이 역사는요 학살의 역사는 이게 다 쓸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다 쓸 수가 없답니다 그날 이후에 바로 현대까지 근대에 올까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무려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곳이 이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죽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무려 400만 명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들어가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곳에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신발이나 옷이나 안경 그리고 막 막 그냥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시체들 치우지 못해서 쌓여있는 시체들 정말 정말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600만 명 실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시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그 언약을 맺으실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정말 성경 내용 그대로 전세계 분산이 되고 그 땅은 황폐화되고 가는 곳마다 칼에 의해서 죽임을 받는 역사가 1900년간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심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누가 보면 23장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나 유대인들이요 학살 당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극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했다 이 푸른 나무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마른 나무가 나오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하거든요 이방인이 죄를 지어도 이방인이 더 져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노력도 하고 더 의롭게 살려고 해서 지은 죄가 있고 그냥 죄의 방임에서 살아간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칠령환란 속에서 받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받을 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간 받은 그 벌보다 더 큰 벌이 7년 동안 내려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즉 이것이 유대인의 환란이 그냥 유대인이 받을 환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칠령환란 속에서 받을 형벌과 또 죽음위에 받을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 달탈까요 마른 나무가 더 달타죠 즉 더 심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즉 칠령환란 속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 이방인이 똑같이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산이 저 산을 대하여 나를 덮으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벌이 내려오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과도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히블서 9장 27절에 이것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짓는 죄 속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모든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 하나님이 그냥 지금 놔두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잠시 후에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준 사건들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내렸던 벌 노아 시대에 죄를 홍수로 심판했던 사건 소동과 건물화를 불로 심판했던 사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심판했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죽음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요 놀랍게 이 역사 우주 마지막 역대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역사의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몇 시냐면 밤 9시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처럼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이 이 우주 역사에 어디쯤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시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집트가 나오고 왜 러시아가 성경 속에 등장하느냐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나라들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자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임하심과 즉 주의 재림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를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할 때에 하나님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징조라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전에 바로 전에 산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가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천성이라는 중국의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을 때에 지진 전에요 수만 마리의 두꺼비가 미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이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그걸 느끼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줬기 때문에 신기하게 두꺼비 떼들이 다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진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신 장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시대 전에 있을 징조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징조의 신호탄 그 징조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1948년 5월 14일에 나라 잃은 지 주권 잃은 지 2000 약 500년 만에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주권을 회복합니다 1948년 놀랍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그것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보면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왜 무화과나무를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하나를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파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열매 없는 무화과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성경을 맡은 백성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직접 3년 이상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즉 생명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결국 그들이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벌 그들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보여준 거예요 2000년 역사가 그 하나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징조를 얘기하실 때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얘기하실 때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우리가 이제 들을 때도 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때 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 그때가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보십시오 놀랍게 1948년 5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지고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잖아요 놀랍게 마지막 시대가 준비가 싹 돼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다 벌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보고든 깨어있으라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징조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다시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며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즉 이때 이제 잠시 후에 열매가 맺히겠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14만 4천이 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 무화과 하나를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 하나 들어볼게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시대 회복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림의 시기가 가까웠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고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누구냐면 우리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구원의 기회가 닫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어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놀랍게 우리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요 잠시 후에 대하면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잠시 후에 이방인이 구원받을 시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방인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7년 한란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성격에 보면 7년 한란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셨는데 지금 7년 한란은 우리의 미래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래일인데 너무 가까우니까 우리 시대에 7년 한란 속에서 일어날 일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너무 실감납니다 미래일인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마음을 열고서 성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민족의 부활의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된 앙상한 뼈들이 가득 골짜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완전히 죽은 지 오래됐던 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다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돼서 아주 강한 민족이 되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948년 5월 14일날 그들은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그들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이른지 그 본도에서 쫓겨난 지 무려 1900년 만에 정확하게 자기 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다 들어왔어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 열국 이 열국에 흩으신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1900년간의 역사입니다 그죠 1900년간 그리고 고토로 들어가게 한다고 했죠 이것이 1948년 5월 14일날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놀랍게 한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망할 때는 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는 한 나라라고 했죠 지금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임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동안 그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실 겁니다 통치하실 겁니다 아직 요고는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1948년 5월 14일날 이스라엘이 놀랍게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지 거의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때에 그들의 독립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신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돌아왔고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예언 그대로 누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그게 돌아올 때 그들의 땅은요 아주 황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그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서 지금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그들이 그 그 그 농업기술이 발전했냐면요 그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데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데 연간 8억 달러의 농작물을 수출하고 있고 2억 달러 장식료 꽃을 수출하고 있답니다 사막에서 이게 하나님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그 성경 보면은 사막에서 농사를 짓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보면 에스기 36장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기경이 여기서 이제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다 실제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사막입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갈릴레오에서 물을 끓여서 끓여들여서 전 국토에 이 관계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전 국토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농사 짓는 기술까지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국토에서 지금 농사 짓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원래는 이런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농사 짓고 있거든요 이제 구글 사진에서 보는 이 지역 사진입니다 보면 원래 이 이집트 땅처럼요 여기가 이제 A가 이집트 B가 가자지고 C가 이스라엘 땅인데 원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벌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사막인데 그러니까 그들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로요 자급자족이 97%가 됩니다 겨우 3%만 수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출하는데 그게 연간 8억 달러 양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과일을 땅에서 다시 나오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이스라엘 이 시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직접 생산되는 과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장에 가르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48 years ago the Roman Empire destroyed our lives they burned and demolished our temple and exiled the Jews from Jerusalem all while gloating their vicious imperial conquest and victory the Jews rebelled and fought valiantly for their freedom the rebellion was crushed and the Jewish people found themselves homeless helpless and lost for centuries upon centuries the long and bitter Jewish exile reached the darkest time in human history as we celebrate 70 years we must remember where we were only 74 years ago and I saw a great open space with dry bones can these bones live only you know after the UN voted in favor of the partition plan on May 14, 1948 the 5th of ER, the British mandate was due to expire the year was fraught with countless dangers escalating Arab violence across the land of Israel combined with threats of annihilation from every bordering country and just like that 2,000 years of exile came to an end 1,948 years ago we are celebrating the most legendary comeback story in human history can these bones live? son of man these bones are the whole house of Israel they say our bones are dried up and our hope is gone thus says the Lord Hashem I'm going to open your graves and lift you out of your graves my people and bring you to the land of Israel let's see a video let's see a video for one thing we are coming to the end of nearly 6,000 years of earth's probation according to the Bible more importantly the prophets of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have given us specific signs to look for events that will occur in the last days some 2,500 years ago the prophet Ezekiel speaking for God said O my people I will open up your graves and bring you up from them and bring you back to the land of Israel he went on to say I will take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nations where they have gone I will gather them from all around and bring them back into their own land and then he concluded I will make them one nation in the land on the mountains of Israel and there will be one king over them this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specific prophecies of all many of us have lived to see it happen in the context the announcement of the opening of the graves refers to the national restoration of Israel and on May 14th 1948 just 50 years ago the Jews became a nation on their own I believe the prophecy of Ezekiel is being fulfilled to the letter 놀랍게 이 에스게일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을 했고요 놀랍게 우리 시대에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이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살고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주신 책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첫 번째 종교계 종교계 사회 자연 또 뭐 모든 인간성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 징조를 다 얘기하셨거든요 종교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우리 시대에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칭 선지자가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짓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LA에만 400명 미국 전역에 무려 2000명 정도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물론 거짓입니다 전세계에 어디를 가든 브라질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돌맞아 죽었습니다 예전에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대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비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계의 이 징조는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지진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처처해 즉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이제 징조로서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온역 전염병이 생겨날 것이다 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놀랍게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초에 한 명껄로 굶어 죽고 있는 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5초에 한 명 굶주림으로 죽고 있어요 하루에 거의 만 8천명이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기근이 계속 지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작물이 만약에 지금 통계에 보면 농작물 비축량이 거의 바닥에 와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기근이 한번 와버리면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곡물값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또 보여지는 이 징조가 지진입니다 지진 정말 통계적으로 지진은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올라가는데 정말 그 가파르게 우리 시대 지진이 대형 지진이 그것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직접 이거를 캡처한 게 2014년입니다 그때 2014년도에 지진 일어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첫째 지진이 있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지구에 지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 지진이 그것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지진이 우리 주위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세 가지가 살인죄 그리고 가늠죄 그리고 우상순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이 레이기의 18장에 보면 당시 레이기의 10장에 가난한 땅의 성적인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아주 음란의 극치를 달립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시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일이 성적인 죄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행위에 다 가늠입니다 다 음행이에요 다 음행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이사 24정 5절에도 또한 그 거미안을 더럽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그 거미안의 땅이 더러워졌나니 땅이 더러워지는 죄가 뭐예요 살인죄 우상순배죄입니다 즉 우리 시대에 지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이 세 가지 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짓고 나서 숨기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사람에게는 안 들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적어놓다고 다 적고 있는 거예요 다 적고 나중에요 칠령환란 들어가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큰 도시 하나가 있잖아요 세 개로 나눠지고 섬들은 다 없어집니다 죄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성적인 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차차의 큰 지진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그랬죠 온역이라는 게 뭐냐면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되는 위험한 죄 위험한 병이 온역인데 우리 시대에 정말 전염병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온갖 병이 막 놔두는데요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코로나만 봐도 그렇고요 에볼라 이런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 환자들 분포들을 보십시오 요즘 이것도 안 세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 처처의 근데 이게 코로나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저거 정말 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에이즈도 전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에이즈는 성병이거든요 이미 에이즈로 죽은 사람만 3200만 명이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3200만 명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그리고 현재 약 700만 명 이상이 에이즈 걸린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퍼지는 겁니다 이게 에이즈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이즈 분포도입니다 이게 유엔이 성적인 죄가 많은 곳은 에이즈가 다 퍼져 있어요 미국도 보십시오 에이즈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 미국의 에이즈 환자 중에 절반이요 자기가 에이즈 걸린지 몰라요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처해 하나님이요 이 죄를 심각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자연환경 다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었냐면 마태복 입사장 14절에는 이 천국 보병의 모든 민족이 이 천국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가 195개입니다 근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수는 3415개 다 퍼졌죠 증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 입사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칠령할란 징조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좋을 날이 없어요 칠령할란 들어가면 온갖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제가 이걸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이것은 징조고 실제 있을 일을 보여주는 징조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끝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징조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1장 19장 사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는 진짜 나타날 적 그리스도 아주 두려운 독재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전쟁들 마지막 전쟁 핵전쟁 그리고 전염병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전 인류의 4분의 1이 조금 있다가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 있을 일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 코로나의 전파력 이런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큰 지진들 그리고 전염병들 그리고 기근 그리고 운석이 떨어져서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 기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요 끝이 가가고 있는 거예요 끝이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다 봤죠 바로 칠려갈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마지막 시대 바로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산 겁니다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인데 바로 칠려갈란 앞에 바로 살고 있어요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두 가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참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칠려갈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마지막 딱 보고 끝낼게요 칠려갈란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칠려갈란 속에서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방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이 저 그리스도가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하냐면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즉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통치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리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생체의 이식입니다 생체의 이식 물건을 사고 팔 때 생체의 이식을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쯤 얘기냐 1900년 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시대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할 때 통제하는 방법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몸에 칩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 얼굴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놀랍습니다 보시면 왜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확실하냐 칠러할란이 정말 앞에 있느냐 666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몸속에 표를 받는 시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걸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이제 지폐 동전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뭘로 계산을 하냐 우리 몸 우리 몸이 이제 신분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홍채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제는요 현금 안 받는데도 생기고 있고요 이제 현금이 아니라 대체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지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는 손과 얼굴로 계산한 시대가 정말 됐어요 오른손이나 이마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 실제로 표를 받고 오른손이나 이마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저의 소환이 이렇게 Amazon One free service that lets you use your palm to quickly pay for things gain access earn rewards and more let's say you're grabbing your favorite coffee beverage or heading into the office or checking out just hover your palm and you're on your way 기술 다 준비되어 있죠 실제로 스웨덴 같은 데서는요 칩을 손에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력이 발달된 아시아 국가들은요 얼굴로 계산하고 있고요 보십시오 얼굴로 계산합니다 얼굴로 딱 비치면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가져갈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손하고 얼굴만 있으면 이제는요 신분증이며 신용카드 필요 없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그리고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죠 칩을 생체이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when Elias Brodberger goes to work he doesn't need ID and he doesn't need money in fact much of what he needs to get through the day is hidden right there just below the surface in his hand embedded in his hand is a microchip that serves as his keys his ID and his wallet yeah it's all in chips so I use it like to get around the building buy snacks yeah exactly let's buy some snacks so I can't open it no okay so what I need to do is I need to first blip my chip and it will log me in and from there I get access to the fridge in Sweden the microchips are already here the microchip implants use the same technology that's in contactless credit cards in the future do you think everyone is going to be chipped I think it will be voluntary but I am certainly convinced that millions of people will find it very very valuable to have a smart device under their skin human microchipping may be our future but 정말 우리 시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창세가 기록된 것이 아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96년입니다 이때 동전 사용했거든요 지폐가 처음 나온 것이 1290년 이때부터 중국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1950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가 처음 나왔습니다 신용카드가 근데 성경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치이식 칩을 넣어서 계산한 시대인 거예요 이제 손으로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누가 보면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시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 뭐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한 마디 하나가 우주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즉 한 획이 이건데 성경의 모든 말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 그대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내일은 그 이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좀 배워보고 정말 인간이 정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대해서 남은 시간 배워볼 텐데 더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분의 영연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집에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